저쪽이예요 벽버서리 벽버서리 여기 벽 하나 더 있어요 벽버서리 벽버서리 하나 다운 빠질게요 지금 샷건 소리 누구죠? 저요 어 참고 이 디디 아직도 건지 안 해? 어디야? 끝 여기 도와주실 분 계시나요? 제가 가드리죠 알겠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슬래치 아닙니까 그쵸 망치노예 오우 한방 더 필요합니다 어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피웠네 멍청하기 어디야 어 요게 어디요 찍어줬대 여기요 굿 나이스 깨드릴게요 어 피친다 안돼 미안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잡아요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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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위에 굿 좋아 스킬 스킬 봤을땐 없길래 빠졌거니만 거의 또 나오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마 뭐 있을거에요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기 계단 계단에 계단에 안에 있대 2층에 하나 여기 룩 있어요 2층에 도망가자 룩 사라지 뭐 잡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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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요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갔어요 룩 잡았어요 잠깐만요 3층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? 3층에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? 3층에 가볼게요 끝 파트에 나와요 끝 펜치스 미션 성공 시공중 다 깨졌어 바로 BC4 잠깐만요 안에 그냥 들어가서 제껴요 그냥 스모크 욕실에 하나 잡으면 없어요 저거 데리고 나가면 되겠는데? 화장실에 있어요 두상이에요 끝 안녕 대박 대박 1동 105호에서 쓰레기 에 아니야 그냥 갈게요 에이 사람들이 저보고 의사선생님 같대요 의사하시면 뭔가 목소리가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거 아닐까요?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손님 맞을래요 하다가 그만뒀죠 하지만 실제로는 손님 맞을래요 하다가 그만뒀죠 손님을 때리면 안됩니다 프러스트 지레 있는거 같아요? 네 프러스트 있어요 그 맨 앞에 깔아버칠거에요 초보님 드론 시작하자마자 없이 빼주셨었나요? 그렇죠 아 초보님 이쪽이 있는거구나 카베라 1층이요 그지 some people 뭐지? 서로 명정료를 왜 있다구요? 카베라 2층에 있어요 그렇죠 눅 전령지에 왜 안보이지? 증명지 없는데요? 그냥 들어가면 되겠는데? 네 없네요 그냥 들어가면 되겠네 못 끝났네 불 깔고 미치겠다 왜 안 오지? 안 내려가 미치겠다 해줘요 막으셨어 막았어요 난 몰라 어떻게 하셨나 또? 네 덱인데 앰보즈 세트 스테이 클리어 앰보즈 세트 스테이 클리어 나 여기야 아 다행이다 차 클리어 다행이다 아 저게 아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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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거기요 다시 돌아왔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